Q. 나의 인생은? Q. 나의 인생은? Q. 나의 인생은? Q. 나의 인생은? 꼭 이렇게 갖춰 입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 한은 편하게 입고 후두라든가 운동화 쥬시 하트넷이라고 편하게 입었는데 멋있는 되게 간단한 건데 청바지에 그냥 후두 하나 입어도 멋있고 Q. 나의 인생은? 진한 커피 냄새? 딱 떨어지는 느낌 부족해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는 딱 정확한 정도 어스럽고 좀 그렇다라는 느낌을 그런 사람한테 좀 받는 것 같아요 Q. 나의 인생은? Q.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너무 스포티한 운동화였다면 세미 정장에도 어울릴 것 같은 신발? 다른 거를 캐주얼하게 입어도 터틀넥을 입고 있음으로 해서 조금은 포멀한 느낌 약간 캐주얼이지만 좀 묵직한 느낌? 그게 터틀넥의 매력이니까 무늬가 없는 무지티를 아주 멋스럽게 입고 있다 그런 것도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요 Q. 나의 인생은? 머플러죠 머플러인데 두껍지 않은 스카프 포인트가 없어도 그거 하나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캐릭터들을 잡아갈 것 같아요 과하지 않게 입는 게 저는 로맨틱하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인생은?